…? 이 친구와 함께 소장장의 자존심은? 안녕하세요 이건 정말 대량 난감하군 이게 뭐었었지? 내가 좀 혼을 안내니까 다들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네 다시 얘기하지만 다운이 막 나가네 사회생활을 갖다가 이제 곧 할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은 내가 꼰대로서 좀 충고를 하자면 각자 여러분들 개인으로도 개개인으로도 시간을 아껴 쓰고 정말 다운이 또 나가네 시간을 아껴 써야 되지만 남의 시간도 그만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끼리 약속해가지고 만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의 시간을 갖다가 내가 가져오는 거야 시간을 공유하는 거지 자 이 시간은 여기 있는 한두 명도 아니잖아 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약속하고 우리 함께 거기서 성실하게 같이 그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한 시간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줘야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면 각자가 전부 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고 나도 굉장히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곤란해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해 지금 우리 클래스가 지금 몇 명인데 맨날 이렇게 지금 반도 안하고 숙제를 방학 동안 아주 진짜 막 빡세게 하는 나는 그런 걸 원하지만 왜냐하면 늘 그래왔듯이 방학 때 아니면은 따로 자기가 실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우뚝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알잖아 학기 중에 뭘 하겠더노? 그냥 학교 수업이랑 막 이런 거 쫓아가기 바쁘잖아 시간이 없다니까? 방학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 실력을 확 이렇게 뛰어오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거에 최후의 보루처럼 나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해주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모이는 거고 나는 최대한 여러분들 편의를 봐주잖아 이것도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 그치? 조금 해이해진 이 마음들을 좀 다답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 상관없어 몇 번이나 나는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득될 것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내한테 마이너스 될 것도 없다 뭐 크게 보면은 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지 길게 보면은 뭐 좋은 영향은 당연히 미치겠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러면은 그치? 난 어떻게 보면 내가 엄청나게 뭐 자선사업도 막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 차있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 나도 근데 너네들하고 지금 방학 동안 하는 이 수업만큼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단 말이야 순수하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난 그건 정말 자신할 수 있거든 와 나 정말 깨끗하게 아무 사심 없이 근데 이건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정말 시간 낭비야 서로 시간만 서로 뺏어가지고 이러는 거지 특히 대학원생들 더 열심히 하자고 지금 대학원 들어와놓고 평소때보다 더 안하면 아무 소용없지 뭔가 즐겁게 좀 활기차게 우리 온라인 수업이니까 재밌게 하고 싶은데 나도 나름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내 할 거 그냥 하고 있는 게 이 두 시간이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되면 조금 끄작끄작 끄고 꼭 음악이 아니라도 되고 그냥 일반 아무 컨텐트라도 되고 브이로그 하나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해보라 그랬잖아 내 말은 쥐똥으로도 안 듣네 다들 멕시칸 해주먹도 막 나가네 응? 듣기 싫다 이거지 잔소리 자 일단 오늘 어 기성이가 한 곡을 보내 왔네 도합 지금 한 4명 컨텐트를 확인하면서 짧게 짧게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기성이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한데 처음 이제 한 두 번 했거든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 온 게 뭐냐면 어 본인 피아노 곡인데 그걸 입력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어 소리를 만들어봤다고 그러네 피날레에서 곡 만들었던 거 그걸로 음원을 일단 만들어서 자 이 뭐라도 하겠다는 이게 나는 진짜 지금 현재는 음 필요한 시점이네 와 자 일단 들어보자 소리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어 피아노 곡은 사람들은 가정 피아노 곡이 응 데이블 저 네 에이 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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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보면 기존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특수주품 만들고 어려운 음의 조합들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방금 연주됐던 그 음원 그대로를 미디 파일 그대로를 음색만 한번 바꿔봐 다른 음색으로 피아노 음색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다른 소리가 되거든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이 한마디로 토너란 느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무조음악을 아무리 만들어서 해봐도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 이게 아무때나 치는 것 같지만 조성을 피해 가지고 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무조성으로 치는 것도 이 비슷한 거를 우리 음색만 한번 바꿔볼까 지금 피아노로 되어 있는 거를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음색 같은 것들로 바꿔본다면 어떨까 또 지금 피아노 음색은 서로의 유전한 것 같지 않으며 우리가 어린다운 걸vision을Instagram 사라ni하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피아노 음색이기산을 향상으로 옆으로 등장인 것 같도록 당신은 피아노의 수실로 공개 뭐 이런 음악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 뮤직박스 실린더 뮤직박스 라는 키넥틱 메탈에 있는 음색이거든 아까 했던 그 대로 거의 비슷하게 연주는 음색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색다른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피아노로 현대곡 같은 걸 갖다가 조금 실험적으로 우리가 써본 다음에 그것들을 전자음색 새로이 만들어진 음색들로 연주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 분위기를 만들 때 각자 한번씩 해보도록 기성이 듣고 있나 그래서 음 피날레 에서 우리가 미디 파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 미디 파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미디 파일을 우리가 그 큐베이스 에서 어 뭘로 불러 올리면 되냐면 여기 파일에서 아 파일 메뉴에서 오픈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오픈이 아니고 임포트 에서 임포트 에서 요 밑에 내려가면 미디 파일을 불러오는 메뉴가 있거든 여기서 미디 파일 불러오기 하면 휘날레 에서 출력한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정을 해 보고 음색도 수정해 보고 하면 되게 재밌는 그런 실험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좀 전에 기성이가 만들었던 그런 이제 음열 같은 경우에는 음색만 삭 바꿔 놓으면 되게 재밌는 그런 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주성이는 하늘나라 동화를 스윙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보내 왔네 들어보자 음색만 삭 음색만 삭 음색만 삭 음색만 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리벌브를 이렇게 다량으로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악이 최근 트렌드도 그렇고 옛날에는 리벌브를 한뿍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렇게 안 하거든 이유는 리벌브는 자연 리벌브를 보통 이제 선호하게 됐지 그게 뭐냐면 이 음악이 만약에 아까 놀이공원 음악에는 놀이공원에서 틀어질 때 이런 리벌브가 들어있냐 하면 아니라는 거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레퍼런스에 맞춰서 그냥 음악은 딱 만들어내고 적당한 리벌브만 가지고 만들어내고 틀어지는 공간의 느낌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르게 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리벌브가 지금 주성이 모니터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리벌브가 많아 이건 보통 이제 레퍼런스로 따지자면 어디에 이제 갖다 줄 음원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리벌브가 너무 과다 해 여기서 한 반 정도는 확 줄여야 돼 그럼 리벌브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아 그 다음에 리듬에 대한 거 조금 코멘트를 해주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큐베이스에서 세션 킷 세션 킷의 믹서를 우리가 여기에 밑에 보면은 재즈 라고 되어있는 혹은 펑크 재즈 블루스 뭐 이렇게 종류별로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재즈로 해두면은 조금 어 소리가 달라져 울림이 좀 많아 졌지 그리고 이런 재즈 스타일로 그러니까 스윙으로 음악을 만들게 되면 스네어를 이렇게 자주 치지 않는다 지금 리듬이 조금 나는 그래서 약간 어색했거든 그게 지금 밑에 드럼만 들어보자면 보통 하이햇으로 보통 스윙 리듬을 잡아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요거 림샷 이라고 하는거 그 다음에 이제 B 이렇게 넘어갈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스네어를 가볍게 쳐주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게 스네어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약간 난 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한마디에 마지막 박에 한박 한번 정도씩 나오는 게 보통 우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리듬도 있긴 있어 이걸로 할 것 같으면 스네어로 리듬 이제 기둥을 좀 더 다 잡는다면 나머지 타악기들 있지 하이햇이나 아니면 뭐 똑똑똑똑똑똑똑 했던 것 아까 보니까 뭐 요런 소리도 있던데 이 소리가 이걸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엇박으로 나가게 해줘야 된다 어쨌든 간에 재미있게 들었고 소리가 찢어져 이게 지금 음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오버된 것 같아 여기 한번 갖고 와서 들어볼까 음 음 음 여기서 지금 클릭 클립 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 다시 이쪽에서 음 괜찮네 괜찮네 내 지금 사운드 카드에서 재생되면서 사운드 카드에서 이 데시벨을 못 받아주는 것 같다 음 오케이 주누 한번 들어볼게 주누는 이게 뭐지 더 데빌 노래인가 보네 노래인가 보네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늘 품을까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늘 품을까 세상이 더 찬란해질까 빛이란 무엇인가 늘 아름다운가 그 빛 속에 어둠은 존재하는 것 같다 다 좋은데 녹음하는데 녹음할 때는 가이드톤 당연히 있으면 우리가 음악 들을 때도 좋지 근데 녹음할 때 메트로놈 소리가 다 나잖아 메트로놈 소리가 밖으로 다 나잖아 헤드폰을 끼고 녹음을 해야지 헤드폰을 끼고 스피커를 어디로 나오는 이어폰 인식을 못한다고 야 근데 멋있다 공 멋있네 잘했네 물론 지금 악기 덜 채웠다고 하고 밸런스 아직 뭐 안 잡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약간 좀 뮤지컬스러운 노래인 것 같은데 뮤지컬곡의 어떤 MR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드럼 사운드는 드럼 사운드는 잘 잡았어 밸런스를 레벨 여기다가 놓고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악기들을 하면 돼 근데 나머지 악기들이 너무 작아 드럼에 비해서 여기 뭐 스트링 뭐 다른 악기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소리나 베이스 소리 조차도 조금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드럼의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드럼 사운드가 요 볼륨 정도가 기준이야 근데 나머지 악기들이 너무 작아 거의 안 들려 지금 여기 보면 나오잖아 최종 아웃은 최종 아웃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넘지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에는 피커마스터를 걸어 놔야 돼 안 넘도록 최종 아웃풋은 믹싱 콘솔을 열어 가지고 믹싱 콘솔을 열어 가지고 믹싱 콘솔의 최종 아웃풋 그게 바로 스테레오 아웃이거든 지금 현재 여기에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돼 있지 잠시만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돼 있는 이 채널이 이 오디오 장치 큐베이스 전체에 최종 아웃풋이야 이게 근데 이 아웃풋 설정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자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10.5거든 10.5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용어가 약간 달라서 좋아 8.5로 갈게 8.5로 8.5 버전에서 설명을 해 줄게 8.5 8.5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엘레멘트 버전으로 치면은 8.0이랑 약간 인터페이스만 좀 다를 뿐이기 때문에 8.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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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0.5 10.5 10.5 10.5 10.5 10.5 큐베이스 전체의 신호 흐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큐베이스는 일단 프로젝트 마다 설정하는 인아웃 포트가 있고 큐베이스 모 프로그램 전체에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세팅하는 인아웃이 있거든 그게 VST 커넥션 이라는 거 디바이스 메뉴에서 디바이스 메뉴에서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디바이스 셋업 이라는 게 있지 이걸 선택을 하면 미디 포트는 어떤 거 지금 인풋이 되고 있고 이 컴퓨터에 그 다음에 리모트 디바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리모트 디바이스 하나 추가를 해야겠네 그 다음에 유콘 컨트롤 이런 인아웃들이 디바이스들이 이 컴퓨터에 존재한다 너는 어떤 걸 쓸래 해서 선택하는 구간이거든 비디오 플레이어는 뭘로 할래 뭐 이런 것까지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해 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VST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거 큐베이스는 VST라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거든 자체적인 그런 드라이버지 그게 ASIO라는 그런 자체적인 오디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오디오 그러니까 내장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피날레나 이런 다른 데서 뭐 작업하고 있다가 큐베이스만 켜면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SIO라는 이 드라이버는 안정성을 위해서 디바이스 전체의 자원들을 다 가지고 와 독점을 해 독점 그러니까 이걸로 쓰고 있는 동안 다른 거를 못 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는 MME라는 드라이버 WDM 드라이버거든 MME MME는 아예 지원조차 안 해 옛날에는 지원했었거든 큐베이스가 그러니까 대략 그냥 사운드 카드 그냥 올려가지고 시차도 안 맞는데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다 빼버리고 ASIO 드라이버만 쓸 수가 있어 근데 다행인 것이 내장 사운드 카드를 ASIO 드라이버를 탑재를 해 주고 있어 큐베이스에서 그게 바로 제네릭 로우 레이턴시 ASIO 드라이버라는 거지 요걸 이용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해서 큐베이스를 켜는 순간 피날레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자체 사운드 이런 것들은 다 죽는 거야 음 그런 것도 이제 못 쓴다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세팅을 하면 어 어 할 수 있게도 할 수는 있는데 어 어렵더라고 어 왜냐하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지멋대로야 그 세팅하는 게 있긴 있는데 자 그걸 불편하기 그게 불편하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은 오디오 카드를 따로 쓰는 거야 큐베이스만을 위한 오디오 카드는 따로 써 버리는 거지 자 이 밑에 ASIO 사파이어 이렇게 돼 있지 어 내 컴퓨터에 지금 어 저쪽에 오디오 카드 있잖아 그지 오디오 장치 어 저게 사파이어라는 거고 어 내가 오늘 좀 어 복장이 좀 가볍게 입었다 워낙 더워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어 추리닝으로 좀 갈아 입었다 그래서 ASIO 사파이어 이렇게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야 오디오 카드 그러면은 보지마 지금 이 큐베이스는 ASIO 사파이어만 지금 사용을 한다 이 뜻이야 그리고 인풋 레이턴시 2.344 멜리사컨드 2.344 0.02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다 아웃풋 레이턴시 아웃풋 레이턴시 3.9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96kHz 샘플레이트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거지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이야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게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프로젝트 셋업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오거든 96kHz 지금 그 다음에 32비트 여러분들 컴퓨터는 여기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한명도 안빼고 완전히 아주 고급 컴퓨터라고 보면 돼 일반 사무용 컴퓨터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성능이지 그래서 96kHz 32비트로 그냥 마구 어 작업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 샘 컴퓨터랑 거의 차이가 없어 성능으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음질로 우리가 작업하는게 좋겠지 그래서 프로젝트 셋업에 가서 어 96kHz 32비트로 난 작업하겠다 요렇게 해두면 돼 그리고 그 96kHz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에 내장 사운드 카드들은 또 다 지원을 해줘 리얼텍이라는 되게 좀 그나마 일반 사운드 카드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고급형 사운드 카드이기 때문에 다 지원이 돼 자 그 다음에 해야되는게 이제 여기 디바이스에서 어 여기 쭉 밑에 내려가면 VST 커넥션 이라는 요 메뉴에 VST 커넥션 VST 커넥션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아까 사파이어 라는 디바이스를 내가 이 메인 디바이스로 지금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거든 리퀴드 56 이라는 요 모델 이름이야 내가 리퀴드 56 이라는 이 모델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 여러개 여러개 포트가 있을 거야 입출력 포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큐베이스에서 내가 사용을 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야 이게 이건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설정도 할 수 있어 각각 인아웃을 이해되지 인풋은 지금 스테레오 인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큐베이스에서 이제 나오겠지 큐베이스에서 나오는 거를 디바이스에는 리퀴드 인 1 2 로 연결해 놓은 거야 이해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고 싶으면 자 봐봐 에드 버스 눌러서 스테레오로 입력을 받지 말고 모노로 받을 거야 왜냐하면 모노로 여덟 채널이 저게 아날로그 인풋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거든 그러니까 여덟 개 이렇게 여덟 개 에드 버스 해서 여덟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디바이스 포트를 지정을 해 줘야 되지 모노 인 1번 으로 들어오는 게 리퀴드 리퀴드 56의 1번으로 그 다음에 2번은 2번으로 3번은 3번으로 4번은 4번으로 5번은 5번 6번 7번 8번 8번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인은 놔둬도 되고 상관없어 이게 중복되지 1번 2번 1번 2번이 상관없어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인풋을 선택할 때 뭘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가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두는 거야 지금 모노 인 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이름도 바꿀 수 있어 심지어 모노 인이 아니라 뭐 어디 인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이렇게 이름 바꿔 두면 이건 모노 트랙이 1번 트랙 들어오는 이름은 테스트라고 뜨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세팅하고 한번 여기 가서 보면 에드 오디오 트랙 한번 해볼게 오디오 트랙을 딱 하면 여기 컨피그레이션에 모노 스테레오 이렇게 나오지 난 모노 채널을 지금 이제 추가를 할 거야 만약에 모노 채널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에드 자 해서 채널 하나를 만들었는데 트랙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인풋 아웃풋이 있지 미디처럼 똑같이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은 아까 내가 만든 대로 이렇게 쭉 있어 자 여기서 테스트라는 인풋 1을 선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저 기계에 오디오 디바이스의 1번 채널로 들어오는 소리를 선택한다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지금 선택이 돼 있어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 마이크가 꽂혀 있거든 지금 현재 스테레오 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노 스테레오 인은 레프트 라이트 양쪽이 두 개가 있는데 레프트가 1이고 라이트가 2였지 그치 그럼 스테레오 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모노 인풋이기 때문에 스테레오 인이 안 돼 그치 레프트를 하면 아 아 아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라이트를 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안 들어오지 그치 안 들어오는 거야 요렇게 이거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도 무한대로 바꿀 수 있고 어 내가 편한 이름으로 바꿔서 인 아웃을 만들어 두면 돼 자 다시 VST 커넥션에 가서 인풋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겠노 자 스테레오 아웃이다 스테레오 아웃은 내 기계장치에 인 아웃 1번 2번이 이렇게 나가도록 했다 어 이걸 이렇게 세팅 해두면 스테레오 아웃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여기다가 또 추가로 더 만들 수도 있어 스테레오 아웃을 더 만들 수도 있어 이름도 바꿀 수 있어 스테레오 아웃을 뭐 메인 아웃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애드버스 해서 자 스테레오로 혹은 5.1 채널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면 돼 5.1 채널을 만들고 싶으면 5.1 채널 버스를 추가하면 돼 디바이스들을 각각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지 자 스테레오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보자 스테레오 2 이렇게 되는데 뭐 이름을 모니터 이렇게 줬어 이 밑에 보면 맹도 이것도 스테레오 채널이니까 래프트라이트가 있을 거고 이거는 출력 3,4번에 연결해 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이제 내가 이 오디오 채널 방금 만든 거를 지금 현재는 아웃풋이 스테레오 아웃인데 얘를 이렇게 모니터로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오디오 채널은 모니터로 나간다는 뜻이 되는 거지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지금 너네들이 들릴는지 어 모르겠는데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으로 나오고 있어 저기 우퍼소리로 우퍼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어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그니까 들어오는 구멍을 정해주고 나가는 구멍을 정해주는 그런게 바로 어 그 다음 할 일이다 VST커넥션에서 그러면 이 방금 테스트 아니 모니터라고 나가는 이쪽은 자 믹싱 콘솔을 열었어 이제 믹싱 콘솔을 열었어 선택하거든 여기 믹싱 콘솔에 나는 가능하면 보통 컨트롤룸 요거를 선택을 해 두거든 요거 레벨 미터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요거 밑에 보면 스테레오 인 모노 인 쭉 이렇게 있지 인풋 포트들이 쭉 보여 요거 그리고 스테레오 아웃이 있고 모니터 아웃이 있고 둘 다 있어 그지 아 아 지금 아 모니터 아웃이 우퍼스피커 쪽으로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아 아 아 아 3번 4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아 아 음 자 여기 보면 오디오 1이라고 되어 있는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채널이고 요거를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는데를 클릭을 하면 인 아웃이 딱 또 바로 나와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자 모니터로 나가지 말고 스테레오로 나가자 그러면 스테레오 아웃이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이제 녹음을 하고 다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최종 아웃풋 지금 너네들이 렌더링해서 갖고 오잖아 그때 왼쪽에 보면 어떤 어떤 채널을 출력을 할 건지가 나와 자 이 상태로 놓고 녹음을 한번 해볼까 그렇죠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흐린가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똑같이 이렇게 트랙에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작업을 다 했어 내가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에 가서 export 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오디오 믹스 다운 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거 왼쪽에 요게 바로 그거야 스테레오 아웃 모니터 오케이 내가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렌더링을 하겠다 아니면 모니터로 나가고 있는 것을 렌더링을 하겠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요거는 배치 익스포트라는 옵션이 또 있어서 얘들을 다 모조리 다 선택해서 출력할 수도 있어 스테레오 아웃도 출력하고 모니터도 출력하고 각각 오디오 채널도 따로 출력할 수도 있어 대부분은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하는거지 최종 아웃으로 믹싱된 사운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된 부분 내에서는 어디가 최종 아웃이야 지금 현재로는 요 스테레오 아웃이 최종 아웃이란 말이야 스테레오 아웃 지금 스테레오 아웃으로 대부분 설정을 해놓고 스테레오 아웃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테레오 아웃에 인서트를 넣어줘야 돼 이 스테레오 아웃은 절대로 소리가 넘어가지 않게 오버되지 않게 그게 바로 르네상스 컴프레서 다이내믹에서 플러그인을 걸어주는거야 다이내믹에서 여기 보면 R 컴프레서 스테레오 R 컴프레서 스테레오라는 걸 하나 딱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끼워줘야 돼 이건 여기 인서트에 다른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 밑으로 내려주고 요 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요게 맨 마지막에 걸리도록 그러면은 절대로 제로데시벨이 넘어가지 않아 아까 5데시벨 뭐 어쩌고 했는 것도 안 넘어가고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 드럼 소리부터 일단 아까 고 볼륨 정도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소리들을 키워야 돼 요거는 내가 그냥 팁처럼 가르쳐 주는 거야 사실은 R 컴프레서만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 그냥 이제 임시로 뭔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때 여기에 지금 R 컴프레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야 이 르네상스 컴프레서라는게 르네상스 컴프레서라는게 리미터 오토 리미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제로 제로 1 요 상태로 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컴프레서는 걸리지 않아 컴프레서 컴프레서는 걸리지 않고 제로가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만 소리를 살짝 눌러가지고 제로가 안 넘게 데이터를 아주 잘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르네상스 컴프레서 까지 가기 전에 볼륨들은 사실 정리를 해주는게 좋거든 각 트랙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도 정리를 해주고 정리해주는 옵션 중에 내가 전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다이내믹에 보면 멀티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는거 L3 이게 멀티 맥시마이저라는 거야 소리를 주파수 대역별로 알아서 리미팅을 해주는 거지 이거는 컴프레서 원리하고는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자 스레숄드를 조금 해주면 소리가 점점 커질 거야 이거를 너무 많이 최종단에서는 너무 많이 안 거는게 좋아 보통은 마이너스 한 2dB 정도 믹싱이 앞에서부터 거의 다 믹싱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 어 여유공간을 두는 거지 마이너스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주파수 대역들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만 필요에 따라서 고음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고음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다섯 단계의 음역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절을 해주면 되겠다 요게 요게 내가 지금 지금도 뭐 현업에서도 내가 제일 많이 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걸로 거의 대부분 리미팅을 하기 때문에 어 웨이브스 컴프레서의 멀티 맥시마이저 요거는 아주 좋은 플러그인 중에 하나지 요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어 도움이 많이 된다 예비박 설정하는거 까먹었다고 예비박은 자 어 큐베이스가 내가 로직 쓰다가 큐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 메뉴를 내가 모르고 있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면 얼추 찾아가면 거기에 다 있어 웬만한 것들이 이상한데 막 숨어있고 그러지 않아 예비박을 쳐주고 플레이 버튼 녹음 버튼 요런 것들은 어디에 다 해당하노 트랜스포트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럼 트랜스포트에 가면 여기 메트로놈 셋업이라는게 있어 그치 메트로놈 셋업에 가면 여기 예비박을 프리카운트 바스 이렇게 돼있지 그치 여기서 1로 해주면 되겠지 프리카운트와 레코드에만 클릭을 사용하겠다고 세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걸 묻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1마디부터 음악이 시작하지 않고 이제 못 갖춘 마디로 1마디가 시작하게 되면 방법이 두 가지지 그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한마디를 건너뛰고 앞다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한마디를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어 못 갖춘 마디로 들어가는 방법 그럼 2마디가 어 못 갖춘 마디 1마디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마디수 계산하는데 이제 일식 늘 이제 달라지잖아 어 그게 불편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프로젝트 셋업에 가서 여기 보면 빠옵셋 이라는게 있어 자 프로그램들 이제 NLE 프로그램들 뭐 큐베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서 오프셋 오프셋 이라는 말을 보고들랑 아 요렇게 요런걸 세팅하는 거구나 시작점을 세팅하는 거구나 요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빠옵셋 이라는 것은 0에서 시작하도록 돼 있지만 요거를 1로 해두면 자 1로 해주고 오케이 를 하면 어떻게 돼 0마디부터 시작하지 그치 0마디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노 못 갖춘 마디가 만들어지는거지 그치 자 이거를 바옵셋을 2로 주면 마이너스 1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그러면 녹음할 때 거의 예비박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거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걸 0으로 만들어 놓고 업셋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늘 그냥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어 업셋을 1정도로 빠옵셋을 주고 대신 트랜스포트에서 예비박을 예비박 프리카운트를 안하고 그냥 프리카운트 없이 그냥 하는거야 프리카운트 없이 하면은 요게 예비박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이 되니까 뭐 그렇게 작업해도 되는거지 자 요정도 까지 마지막에 어 형주 그 하나 보자 형주는 또 어 지금 뮤지컬 본인이 뭐 써보겠다고 이렇게 했던 내용 가사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봤다고 하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볼까 지금 Han 오 ‫ 이 남 그리고 우리 노래 멜로디가 어디부터야 도대체 다시 얘기하는데 노래 멜로디 좀 다른 악기로 집어넣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악보를 가지고 어딘지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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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음악은 스트링 여기에 쓰여있는 것들이 너무 뭉쳐있어 잘했는데 아주 좋은데 노래도 달달해 아주 좋아 가요야 코드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는 뮤지컬에서는 약간 좀 안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패턴 반복을 하더라도 코드를 조금만 더 좀 생각해서 쓰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코드 진행은 매우 전형적이고 거의 80년대 코드 진행이라서 이제 좀 신선함이 필요해 그래서 대중가요 스타일로 음악 만드는게 사실은 정말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때로는 때로는 괜찮은데 때로는 되게 전형성을 띄고 있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단순하면서도 재밌는데 물론 대중가요는 가사가 많이거든 가사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은 약간 좀 불만족스럽고 스트링이 조금 더 더 대위적으로 움직여야 지금 가요들 편곡되는 앨범들 음반을 잘 한번 들어봐 스트링들이 그렇게 뭉쳐서 움직이지 않거든 절대로 따로따로 다 악기별로 따로따로 잘 움직여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거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완전히 엄청나게 칭찬을 해줄뻔 다음번에 했는데 멜로디를 모르겠어 이 가사랑 멜로디랑 엮어가지고 내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반주 음악 코드 진행 밖에는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거지 다음번에 음악 만들 때 멜로디를 오버에 같은 걸로 명확한 악기로 찍어 그러면 충분히 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노래해 그냥 멜로디 악본 못 만들어도 좋은데 노래 들어있으면 되잖아 준우처럼 그렇지 녹음하는 것도 알아야 돼 사실은 녹음하는 거 필요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알아두면 나중에 너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다 배워나 뭐든지 다 녹음하는 걸로 큐베이스로 오디오 녹음하는 거는 물론 오디오 카드가 있어야지 좋거든 오디오 카드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다들 다들 뭐 한 10몇만원 16만원 비싸봐야 20몇만원 하니까 오디오 카드도 하나씩 장만하자 다들 오디오 카드 오디오 카드가 있으면 마이크는 5천원짜리 그냥 동네 교동시장 가면 5천원짜리 마이크 엄청 많거든 노래방 마이크 그것만 해도 충분해 녹음하기 오디오 카드만 있으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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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온 음악들은 다 들어봤다 다 들어봤다 그리고 내가 좀 설명해 주려고 했던 큐베이스의 오디오 흐름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해서 좋았고 다음번에 내가 저번에 베가스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다가 조금 또 어 앞에 이렇게 기초만 얘기하고 사실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베가스를 조금 더 두번째 시간에 내가 이렇게 포커스 이동하고 요런 얘기까지만 하고 안했는데 베가스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큐베이스 큐베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그 하다가 프로그램 메뉴라든지 뭐 요런 것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좀 해 미리 그 메일에다가 쓰던지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준비를 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던지 어 어쨌든 간에 방학 동안 쉬지 않고 너네들이 뭔가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방식으로 너네들이 좀 어 탐구 정신을 발휘를 하면 좋겠다 어 어 오디오 카드 보자 일단 들어가 보자 내가 믿고 거래하는 데는 거래가 아니지 나도 뭐 이제는 여기에 담당자들 다 바뀌고 어 해서 오프라인으로는 모르는데 온라인으로도 국제 미디 막 밖에는 어 잘 몰라 그래서 그래서 요즘 음향기기 마이크들도 USB 마이크들이 많이 나오지 이렇게 어 돼있는거 USB에 꽂아가지고 쓰는 그게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놓으니까 근데 문제는 USB 마이크를 큐베이스에서 인식을 못해 어 또다른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 ASIO 드라이버가 딱 떠야되는데 어 어 아까 얘가 얘기했듯이 큐베이스에서는 두개의 ASIO 드라이버를 동시에 못돌리거든 그게 문제지 자 국제 미디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것이다 있다 어 어디에 있냐면은 종로에 서울의 종로에 나곤산가라는 데에 가면 2층에 거기 국제 미디 라고 있거든 아직까지도 거기서 어 장사를 하고 있고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는 거기 가서 주로 많이 샀어 근데 온라인으로 다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구입을 하는데 너네들이 직접 보고 구입을 하면 돼 여기 보면은 미디 오디오 챕터가 있지 어 미디 오디오 챕터 가면 바로 위에 딱 뜨네 포커스라이트 라는 브랜드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뭐 멀티로 여러 채널 쓸 거 아니면은 한 두 채널 인풋 아웃풋 되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면 되니까 USB 버전이면 돼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서 USB를 누르면 USB에 꽂아서 쓰는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된다 어 요즘 뭐 유행하는 베링거에서 나온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나는 좀 아직 신뢰를 안 하거든 음 그래서 여기서 제품 브랜드별 리스트에서 포커스라이트를 딱 클릭을 하면 포커스라이트 제품이 요렇게 어 나오지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쓸만하고 저렴한게 스칼렛 2인 2 라고 돼있는 모델이다 이게 지금 1세대는 단종이 됐고 2세대도 단종이 됐고 3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2세대는 재고가 있는가 봐 그래서 지금 할인가로 16만 8천원 이렇게 파는게 있고 그 다음에 3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지 23만 8천원 이렇게 근데 지금 단종됐는데 이걸 사기엔 되게 조금 찝찝해 어 그래서 소민이도 아까 지금 오디오 카드를 하나 사기로 해서 내한테 물어보는데 어 요거 3세대를 사자 그랬거든 사라 그랬거든 가능하면 자 스칼렛 시리즈는 되게 많다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어 굉장히 어 시스템에 부하 없이 어쨌든 그 뭐라 해야 되지 호환성이 되게 좋다 그래서 1820 이라는 음 버전이 있는데 1820이 이제 18개의 인풋과 20개의 아웃풋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71만원 밖에 안해 3세대 이거 USB로 연결해서 쓰는 거고 굉장히 좋지 그 다음에 188 요거 이제 나영이 쓰고 있는 거지 이것도 2인2가 돈을 좀 더 주면 어 사은품 하고 해가지고 요게 뭐 전에 강은이 도 살 때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샀거든 사은품 주는 세트로 그래서 사은품 3종을 증정해주는 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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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랑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니 어떻게 빠져나가 마이크 한개랑 또 헤드폰 한개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는 선 그리고 한개를 또 더 줘 이거 팝스크린 팝스크린 그 다음에 쇼커마운트 그 다음에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는 어 이렇게 긴 형태로 되어 있는 세우는 거랑 탁상 위에 놓는 거랑 둘 중에 선택하는 건데 강은이는 탁상 위에 놓는 거 했더니 자꾸 넘어지더라 이게 밑에가 너무 좀 그게 이게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 주거든 이거를 헤드폰 마이크 선 그 다음에 마이크 앞에 팝스크린 쇼커마운트 까지 해가지고 3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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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2 2인2 요거는 메인 트윈 2야 솔로도 사실은 근데 마이크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기타를 꽂고 하나는 마이크를 꽂고 요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라인아웃풋이 나와 3세대부터는 이게 되게 좋긴 해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솔로를 사면 좀 그렇겠다 이랬거든 라인아웃이 아니라 다 그냥 RCA 아웃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라인아웃이 지금 3세대부터는 붙어가지고 나오더라고 아주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음질은 인아웃 단자들이 달라서 그렇지 음질은 거의 비슷해 요게 얼마고 158,000원 3세대거든 요것도 3세대 요것도 증정품 하고 해가지고 솔로 스튜디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랑 헤드폰이랑 맹 똑같다 요것도 주는 그런 서비스 있고 그래서 오디오 카드 하나 정도는 요거는 오디오 카드는 하나 해놓으면은 뭐 오래 쓴다 거의 뭐 고장 안 나니까 집에서 이제 스튜디오 그러니까 홈 스튜디오지 해놓고 작업하려면 하나 있는 게 좋지 솔로가 좋지 근데 솔로가 단점이 뭐냐면 마이크 두 개를 못 꼽는다는 거다 마이크 두 개는 절대로 못 꼽는다는 거다 하나는 무조건 이거 기타로 꼽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있다 되게 단순하게 되어있고 조그맣다 크기가 내가 이거 봤거든 요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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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이크를 두 개 꽂을 수 있는 구멍이면 이제 원래 두 개이면은 하나는 이제 악기를 꼽든지 기타 같은 걸 꽂을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 여기는 마이크를 아예 못 꽂거든 기타를 여기는 무조건 기타만 꽂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우면 한 4만원 더 주고 4만원이 아니구나 한 6, 7만원 더 비싸네 그러니까 투인투를 사는 게 좋고 요게 제일 저렴이 버전이다 스칼렛 시리즈에서 솔로가 제일 밑에 저렴한 버전이다 요렇게 오디오 카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렴 오디오 카드 있으면은 득될 게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긴 한데 내가 아까 뭐야 이거 완벽한 방법은 아니긴 한데 이 방법이야 내가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큐베이스 그러니까 지금 내장 사운드 카드를 쓰면서도 큐베이스랑 다른데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상 이게 된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지만 여기 스피커에서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면 요 체크를 빼는 거야 둘 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단독 모드를 못 사용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사실은 아까 큐베이스에서 제네릭 로우 레이턴시 ASIO 드라이버를 통해가지고 내 시스템의 사운드 카드 내장 사운드 카드를 단독으로 가져간 거란 말이야 그 단독으로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러면은 이제 괜찮다 그러는데 큐베이스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단독으로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완전히 권장하진 않는데 뭐 어차피 뭐 컴퓨터가 막 이상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 뻗어프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해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피날레 소리도 나오고 큐베이스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피날레에서 문젠데 피날레에서 오디오 드라이버를 VST로 설정을 안 해두면 소리가 또 날 수 있어 두 개가 같이 그냥 MME로 선택해두면 자 그거는 어디 있냐면 피날레에서 내가 피날레 깔았다 했잖아 피날레에서 여기 미디 오디오 라고 돼 있는 여기에 디바이스 셋업 여기 가서 오디오 셋업 여기에 오디오 드라이버 지금 안 뜨지 왜냐하면 ASIO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지금 큐베이스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리 자 일단 끊어 한번 해볼게 여기 플레이 피날레 쓰루 VST 라고 돼 있는 게 있고 플레이 피날레 쓰루 미디 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VST 자 이게 지금 봐봐 큐베이스에 있는 VST랑 같은 걸 공유해 버리거든 그래서 문제인 거지 만약에 이거를 또 약간 좀 피하려면 같은 VST를 쓰지 않고 하나는 미디를 쓰면 되겠지 미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면 되는데 이 미디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미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내부에는 사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디로 해두면 이렇게 미디로 해두면 시스템 안에 있는 미디 사운드로 소리가 나오게 돼 그리고 소리가 정말 안 좋지 안 좋긴 한데 뭐 그거라도 써야되면 써야지 지금 여기 지금 디바이스 아무것도 안 나온다 소리 아무것도 안 나오지 미디로 하면 그래도 소리 안 나오네 그렇다 어쨌든 이건 진짜 영원히 난제다 오늘 이야기는 요정도로 하고 또 질문할 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쉬지 말고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공부하기바래 매일매일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못 살듯이 여러분들은 머리에다가 안 채우면 못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죽어 제발 아무리 덥고 막 진짜 지치지만 본인 해야 될 거는 꼭 해라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치?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소리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봤다 나는 후회하는 사람들을 제발 나중에 돼가지고 아 센 말 들을 걸 이러면서 진짜 피눈물 흘리고 그러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나는 학교 다닐 때 내가 그만 얘기했지 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라고 어? 그래 그거 봐라 뭐 이럴 거라고 맘 아파하지도 않을 거라고 알았어? 내 말 들어 학교 다니는 때가 진짜 행복한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어 너무 놀지 말자 이 말이다 노는 거 지겹다 지겨워 나중에는 놀지 마라 그래도 할 일 없어서 놀게 된다 자 그러지 말고 즐겁게 이왕 하는 거 즐겁게 그죠? 즐겁게 공부하고 작업하고 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뽀뽀후 준우 최소민 코로하는 작곡 뻥까 어 누구라 그랬지 기성이라 그랬구나 다운이 멕시칸 핵주먹 세림이 전부다 한국식 빠이빠이 그래 형주 웬만하면 지금 나가서 아이디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줄래? 안녕 마치자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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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